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미뤄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기인 국민의힘의 성남시의원이 제공한 한 장의 사진은 그 어떤 설명이나 그 어떤 해설이나 그 어떤 성명서나 그 어떤 해명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제공한 사진 두 장 가운데 한 장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 이재명 시장 일행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형 혹은 기획본부장과 그리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리고 수행비서 김모 씨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행비서 이외에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최척근에 속한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사진을 아주 지근 거리에서 찍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SBS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이렇게 아주 딱 잡아댔습니다. 왜 딱 잡아댔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SBS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이야기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그런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김문기 처장이라는 것이죠.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성남시장 시절은 일체 몰랐다는 거죠. 이번에 돌아가신 그 김문기 처장을 그만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두 장의 사진을 보게 되면 추가된 사진입니다. 그것은 이제 알게 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딱 잘라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사준모는 12월 23일 날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12월 24일 날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쿡 집어서 공개했습니다. 그의 SNS에서 공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바로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것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까 우연히 골프 모자인 테일러 모드의 볼 마크에 꽂힌 채로 쓰고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진이 찍힌 사람들이 다 골프 모자나 이런 것을 썼던 모양입니다. 박수영 의원에 이 같은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몇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김현님은 단호합니다. 모두 골프 모자를 썼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승님은 모자가 골프 모자이네요. 같이 골프를 친 동반자를 모른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고 김문기 처장의 막다른 선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모든 그런 행위가 꼬리 자르기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그런 취지의 성명서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표적 수사라고요? 꼬리 자르기 수사가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비극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 수사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해 생을 달리한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무선에 대해 수사해서 단서가 나와야 이재명 당시 성남시 시장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망언선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역대급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지 않고 단서를 잘라내는 그런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 질타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내가 설계자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신병학보와 정거학보에도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검찰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후보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 회피 수사입니다. 표적 수사가 아니라 회피 수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만 피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표적 수사라니 길가든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캠퍼는 상설 특검만 주장하면서 위장 사기쇼에만 몰두하고 실체를 규명할 특검법 처리는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이렇게 거짓과 왜곡선 등에 나서고 있기에 여기에 속는 국민들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원내대표에게 특검 햄상을 지시하고 진성준 공동상황실장은 유족께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아주 강하게 냈습니다. 한편 문화일보의 정유정, 박성훈 기자는 고 김문기 씨 빈소를 취재하면서 김문기 씨의 모친의 억울한 호소를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갔다 왔으면서 여기서 거기는 호주 출장입니다. 모른다고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모른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다고 또 그러고 참 거기 호주 출장까지 갔다 왔으면서 그런다니 우리 아들 보고 참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억울한 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친의 그 억울한 마음을 어느 누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국을 찌르지 않고 우회로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천억, 6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비리 사건조차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덮는 쪽에 협력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건도 이번 사건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답답한 마음과 참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은 그런 사회는 그것은 인간사회라고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사회일 것이고 그것은 동물사회일 겁니다. 점점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짐승사회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이 생각이 깨어있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점이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니까 참 일생일대의 어떤 그런 수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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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